내게 전해진 작은 선물 희망한 나라 높은 곳으로 한 걸음도 내딛고 다시 나만의 세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너 질꽃 푸른 하늘로 춤을 추듯 이대로 멈추지 마 플라이 질꽃 푸른 하늘로 breath control? 잠시만 네 잠시만 네 강한 스탑 이 노래의 소리가 기억나는 음.. 이 노래는 The start of Aerosmith's The start of Aerosmith's The Don't Wanna Miss a Thing 이게 그의 아, 그의 깊게 그리고 에메이 weekends 노래는 너무 정답 음... 더 여쭤래 그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그 기도가 되게 잘 어울린다 롯덕이 더 사랑해요 롯덕이 사랑해요 롯덕이 더 좋아 이 노래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정말 좋아요 이렇게 너무 높은 것 같고 체즈의 목소리를 하는 것 같다 좋아요 오, 나이스 나이스 보컨 아주 나이스 보컨 오, 오 그가 내 고스밤스 내 생각은 내 생각은 내 생각은 내 생각은 내 생각은 제 생각은 내 생각은 핫포되고 시시 fashion 저는 그것은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저는 제가 이 영상은 저 생각 생각 더 되게 흥미로운 편이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영상이 묻고 있었나요? 혹은 흥미로운 영상이 있었나요? 혹은 흥미로운 영상이 좋죠 음 이 노래는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너무 좋아요 오,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장면은 이것들은 이 영상은 그 암에 든 지옥에서 암에 드는 암에 든 데에 든 데에 든 데에 든 있는 것 같아 이 노래가 너무 좋아 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 그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댄스의 발음이 많다 다 렛츠가 더 좋아 다음 단계 어! 이 차가 다가가 좋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노래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여자친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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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영상? 또 다른 영상? 또 다른 영상? 귀여워 저희는 이미 미래에 배우고 있습니다. 패드론 beginning, 3D에서 사용한다는 거 Fake. 이 카톡이bol이지 않나요. 잠깐만요. 그리고 생각됩니다. 영상에서는 그것도 같은 것 같아요. 엄청난이 좋아. 이 쪽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안녕. revelative.